자 교재 50쪽 3번 해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각자 해보시고요. 자 세문서로 어... 이게 지금 이 높이 부분은요. 사각형 도형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사각형으로 도형을 만들겠는데 아까 우리 사용했던 리니어 그라디언트 사용하면 되겠네요. 리니어 그라디언트인데 흰색 대신에 약간 색이 들어가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흰색 대신에 약간 색을 넣도록 할게요. 설정 먼저 그라디언트 해두고요. 사각형 렉탱글 툴로 제작을 할게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있죠? 얘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거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모양 바뀌어야 되죠? 셀렉션 툴로 잡아당기면 되죠? 그죠? 셀렉션 툴로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오면 모양이 그냥 금방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원형은 약간 위에서 만들어서 가고 내려오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위에서 만들었다가 내려오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만들면은 수정하려면 또 약간 어차피 딱 들러붙기는 좀 안된다. 요렇게 해서요. 얘도 이제 색깔 살짝 바꾸는게 낫겠죠? 응. 살짝 살짝 색깔 좀 바꿀게요. 이거는 뭐... 이건 단색으로... 얘넨 단색한 것 같네? 단색 쓸까? 얘넨 단색한 것 같아요. 그냥 단색 쓸까봐요. 요걸 갖고 내려오면 되죠? 이게 잘 맞춰야 되는게 좀 관건이긴 한데요. 일단 바싹 붙이기 전에 디자인 먼저 되는게 낫더라고요. 바싹 붙이면 또 이게 떨어뜨리려면 잘 안떨어져가지고 저기 디자인할 때요. 옆에 자석이 있어요.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자석을 필요할 때는 누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자석을 선택을 해제하고 하면서 작업하시는게 편하실거에요. 항상 누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안누르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요. 눌러도 보고 또 해제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는 그게 필요하죠. 그라디언트 또 저기 그림자 필요하죠. 얘는 밖으로 떼놓구요. 그림자를 여기서 만들었다가 붙이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살짝 돌리고 이 위에다 갖다 얹으면 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 갖다 얹으면 될 것 같은데 얘를 갖다 얹으면 끝나죠. 물론 한번 얹으면 이제 수정은 안되 끝이야.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야. 그죠? 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Fun 있어.